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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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건수는 약 48%, 인명피해는 약 60%의 높은 사고 감소효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열심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안전조사검사부에서 올해 역점사업으로는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지요? 네, 올해에는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이 2021년까지 5년간 수립 시행되는 원년으로 부산시에서도 이를 근거로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저희 부산지부에서도 부산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교통안전 및 교통체계 등 전 분야에 걸쳐 5년 동안의 중점 대책을 발굴해서 부산 강력시 등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갈수록 지능형 교통범죄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주된 범죄 유형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고의적으로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보험사기와 경면충돌로 인한 중피해를 가정한 환자 발생 등이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지능형 교통범죄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블랙박스 및 CCTV를 통한 영상 분석 자료 분석과 PC크래시라는 사고 재임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고 있고 또한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탑승자 상의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란 규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분야에도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진영 램프를 통제하고 난 뒤 공단 직원들이 새벽에 출근해서 소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효성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교통체증과 정체를 해소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네, 공단 직원들이 매일 새벽 7시 이전에 출근해서 동서고가로와 그 주변 도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일가였습니다. 출근 시간대에 진영 램프를 통제하면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참 높았습니다. 진영 램프 차단 후에 동서고가로의 통행속도는 평균 41.7km로 4단전에 비해 70.9%가 상승하였으며 통행시간은 15분 이상 단축되어서 소통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연간 총 경제적 절감액은 662억 5,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저희 도로교통 공단 직원들 뿐만 아니라 함께 TF팀을 이뤘던 부산시 또 부산지방경찰청 직원들 또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배려의식이 이번 개선안에 큰 뒷받침이 되었다고 봅니다. 2017년도에도 저희 공단은 동서고가로의 사례와 같이 상습 정체 구간의 문제를 세심히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민족의 명절 서울이 다가옵니다. 고향 가는 길 또 고향에서 되돌아오는 길 운전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명절에는 조금은 덜뜬 마음으로 누구나 운전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안전 운전을 하셔야겠으며 또 특히 안전벨트는 생명줄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운전자는 물론 모든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뒷좌석에 탑승하신 분들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셔야 안전이 보장됨을 잊지 말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벨트 착용률은 앞좌석은 90% 이상이지만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외국의 경우에는 독일은 97%, 영국은 한 89%, 프랑스 84%, 일본은 60% 이상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뒷좌석 착용률은 약 17%에 거치고 있어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전자석 안전벨트 착용을 잊지 마시고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고향 방문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안전 운전도 중요하지만 탑승객 모든 분들께서는 꼭 안전벨트 착용하시길 바라고요. 즐거운 설 명절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구사구초대석 오늘은 도로교통공단 이상민 부산지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